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 해주시구요 구독할 채널 검색하셔야 되는데요 돋보기 터치 검색창에 구로 또 인 검색해 주시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 채널 검색 되신 거 보이실 거에요 빨간 구독 단추 터치 해주시면 구독이 추가 되었습니다 메시지 뜨실 거에요 구독 추가 잘 되신 겁니다 이번에는 구독 중인 영상에 좋아요 댓글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터치 해주시고 구독 중인 채널은 아래쪽에 보시면 구독이라는 단추 보이실 거에요 구독 단추 터치 해주시면 구독 중인 목록 보이실 거구요 보시고 싶은 채널을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영상이 추가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그 중에 보시고 싶은 영상 터치 해주시면 됩니다 엄지 손가락 엄지 청 모양 있으실 거에요 좋아요 단추에요 한번 터치 해주시면 좋아요 추가 되셨구요 댓글을 쓰실 때는 댓글 터치 해주시고 공개 댓글 추가 라는 단추 있으실 거에요 터치 한번 해주시고 공개 댓글 추가 창에 댓글을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써 주시구요 댓글을 다 쓰셨으면 오른쪽에 비행기 모양 단추 있으실 거에요 터치 해주시면 댓글이 추가됨 추가 잘 되신 거에요 오늘은 구독 좋아요 댓글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